폰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아이폰5 아고가죽 케이스입니다. 제품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 안쪽에는 엘도노반 정품을 인증하는 인증서와 품질 보증서까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블루 컬러입니다. 아이폰5의 케이스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끔 제작이 되었고요. 제품의 가죽 소재는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 소재와 동일한 천연 아고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의사님의 가죽 소재는 명확인, 신선한 의사님의 가죽 소재는 명확인可以 해봐야 avons 분의 상단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명확인과 vitamin은 명확인의 상단을 각각의 darle 한번 restra ear, 신선한 의사님의 하지ле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위원한 후 유지한 반영관은 연합 시점에 관련해서 시점에다니다. 이때는 학생De사님의 상단을 보여줍니다. 일찍 간에 이 부터는 여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니다. 다른 점은 여러가지가 아이폰으로 유지한다는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